저자는 3강 확률론의 선과 악에서 확률의 기원과 확률이 윤리적 문제에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확률은 프란체스코 회의 수도승이었던 루카 파치올리가 도박과 관련한 문제에 의문을 품으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률에서도 어김없이 바로 어떤 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을 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카 파치올리는 적당한 문제를 제시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뒤이은 많은 수학자들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확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확률이론의 시작에 기여한 사람은 파스칼과 페르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루카 파치올리가 던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의 편지를 교환했고 그 과정에서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방법론, 기대값이라는 개념 등의 확률에 있어 기본 바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률이론은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후대의 과학 발전과 철학적 문제 그리고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인공지능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의 개념에서 보면 어떤 존재라는 것은 확률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인간의 존재 또한 확률의 문제라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불어 트롤리 문제라고 부르는 철학의 한 문제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 문제는 망가진 전동차가 언덕길에서 내려올 때 진로를 바꾸지 않고 차 안의 5명이 죽게 내버려 두든가 아니면 진로를 바꿔서 4명의 보행자를 죽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철학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철학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던 이 트롤리 문제를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데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이와 같은 애매한 상황일 때 어떤 식으로든 둘 중의 한 가지 기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의 기준은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한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이득인지 아니면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한 사람을 죽게 하고 보행자를 살리는 게 더 이득인지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식의 선택을 하든 이로 인한 상당히 복잡한 법률적 문제들이 추가로 양산될 것입니다. 어쨌든 확률은 이런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는 경의상학적 문제를 구조화 보도라 하여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좌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결정을 대신해야 하는 모든 인공지능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선악의 문제는 단순한 절대적 윤리의 가치가 정해져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대해 저자는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게 오히려 도덕적으로 그릇된 답을 피할 수 있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확률로는 선한가 악한가의 질문에서 선하고 악한 것은 얼마나 확률적인가의 질문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선하다고 결정한 것도 악한 결과를 가지고 올 확률이 있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약간의 선한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제시한 여러 증거와 그에 대한 주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알지 못하는 혼돈의 세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선악이 혼재된 혼돈의 세계에서라면 어설프게 인간의 사적인 감정이나 직관에 의지하기보다는 차라리 객관적 확률론에 의지하여 결정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결정을 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계가 대신하게 될 때 인간의 존재 이유는 서서히 사라질 수 있고 인간의 사고력은 퇴야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4강 답이 없어도 좋다에서는 다양한 선거법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나 여타의 다른 선거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선거법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수결의 법칙으로 선거를 하는 방식이 크게 오류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소개하는 수학자들이 생각한 다양한 선거법과 그에 대한 장단점들을 보면서 우리의 일반적 생각이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어떤 선거법도 완전하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절대적으로 맞는 선거법이 없다고 해도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그나마 문제가 적은 선거법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저자의 주장을 보면서 이제는 서서히 수학이라는 게 절대적 답을 구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수학사에는 틀린 측면과 틀린 정리가 굉장히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수많은 실패가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데 더 큰 도움을 주곤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제약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막연하게 어떤 한계를 느끼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한계를 알게 될 때 또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5강 탑이 있을 때 찾을 수 있는가라는 장에서는 중매쟁이의 입장이 되어 결혼 상대를 매칭시키는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일상에서 보는 중매쟁이를 대변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어떤 선택과 조화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과학은 복잡한 요소들을 단순화해서 더 정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단순화한 다음 더 복잡한 모델이나 강력한 요구 조건을 만들며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과학이 하는 일이라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도 여러 남녀의 매칭 앱이 있지만 향후에는 이 매칭 앱이 더욱 발전하여 단순히 사주로 궁합을 보는 것이나 아는 사람이 대력적 느낌으로 서로를 소개시켜주는 것 등을 모두 대체하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는 남녀의 관계를 넘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수학적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이 훨씬 뛰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에 의해 판단되고 결정되는 인간사회가 진정 인간사회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6강 우리의 실체 모양과 위상과 계산에서는 위상수학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위상수학이라는 것은 거시적인 기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의미 있는 것은 우주의 실체가 대수적이냐 기아적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상적으로 어떤 물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에서는 그 물체를 인식하기까지 수많은 뇌세포에서의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인식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세상의 근본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럿의 수학자들은 기아라는 것은 대수를 표현하는 통계적 현상이고 근본적인 우주의 실체는 대수적일 것이라 주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눈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모양이 먼저라는 끼지만 사실 그 모양이라는 것도 결국은 대수적 조합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원도 그 근본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대수적 조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옛날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가 이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세상이 수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의 원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을 하나씩 수학적 사고로 명확하게 이해해 나가는 것을 보면 결국 이 세상의 근본은 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수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해결점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정확한 프레임워크와 개념적 도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학은 정답을 찾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답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명료한 과정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책의 서두에 수학이란 추상적인 개념적 도구를 사용해 세상을 체계적으로 또 정밀하게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진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TV의 화질이 개선될수록 연예인들이 피부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TV가 사람과 세상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고 그러한 기술 개발의 이면에는 수학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발전이 더욱 세밀해질수록 TV가 세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만큼이나 세상에 대한 이해를 더욱 선명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처럼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최고 정점에 이른 사람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대중들도 조금씩 수학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질 것이고 대중의 수학에 대한 평균적 이해도가 상승하는 만큼 또 그만큼의 세상에 대한 이해도 또한 상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